네, 계속해서 2019 우리은행 LCK 써머 스플레이드 오늘의 두 번째 매치ony iovlere, harom こう falty Church 베이가... 아우렐리언 Soul 베이가 약간 원형 스킬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사거리 긴 원딜이 진짜 비쳐날뛰는 게임을 여러 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저 조합을 중심으로 변수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스코어가 무난하게 6렙 만약에 달성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할지 그걸 막기 위해서 피넛이 지금 이 구도에서 이번 시즌 좀 저조했지만 그래도 리신을 좀 꺼내본 것 같고 피넛이 직선으로 한번 한번 해보나요? 연결이 낙히기 되고 묶어놓고 적어도 데미지는 주... 전벽가 데미지 문제가 아닌데요! 패스! 이걸 또 이렇게 푸네요 제 생각에는 나중으로 가면은 거의 사기적이긴 하지만 이거 스카너랑 얘기해 자 리신도... 리신은 약간 뒷쪽! 땡겨와서 땡겨와서 그 전에 테일도 오고요! 버티나요! 자 큐베가 버텼고요! 데미지가 좀 부족했고요 이제는 상황 반대예요 사거리지 평성 그 다음에 비닐이 와서 저리가 저리가 서로 약간 데미지 부족해요 그렇다고... 플라이는! 아... 스카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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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이긴 묶였거든요? 스카너로 1점 더! 피같은 전멸! 톡바 걸렸고! 아... 그리고 그 다음 여기서 바로 아웃! 그리고 큐베! 큐베! 큐베 잡았어요! 플레이가 잡았습니다! 플레이가! 제대로 두들겨 맞았죠? 방금은? 카르마가? 전멸을 써도 살기 좀 힘든 각이었어요 사일러스 와봐! 확실히 진짜! 사일러스 와봐! 모드가 바뀐 것 같은데 젠지! 사일러스 안와? 네! 안와? 그러면 그러면 진짜 먹는다! 우리 왕호야! 그렇죠! 스코어 부담! 왔어요 사일러스가 와서 왔냐? 한 번 접어내줘 우리 그 젠지 아니다 유빈은 저 멀리 있죠! 이거 먹을만한 것 같은데요! 먹을만한 것 같은데요! 먹을만한 것 같은데요! 피넛 좀 마크! 피넛 좀 마크! 피넛 좀 마크! 피넛 좀 마크! 근데 딜이 중지가 됐어요! 중지가 됐네요! 그래서 오! 자! 고구마! 이거는요! 이거는요! 그냥 버스트를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피폭을 했죠! 피넛을 밀어냈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미신이? 다 뺄 거야! 다행이다 생각한 대로 됐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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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어 입장에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마크 해조가 맞거든요. 마크 해조, 그래서 마크하는데 그때는 마크하면서 버스트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냥 강타 싸움이에요. 강타 싸움은 그때 변수 있잖아요, 당일에서. 지금 베이가랑 약간 터져있긴 한데 근데 지금 룰러가 너무 쎄요. 그냥 죽어져고요. 그리고 베이가 위치가 지금 딱 왔다. 서로 지금? 진작에 모자를... 은근슬쩍! 이게 그냥 사이드에서 나서스가 가만히 농사짓는 거랑 비슷한 효과인 거예요. 스코어가 들어가려면... 이제 남은 건! 이게 전멸 써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발언은 안 됩니다! 하나오는 계속... 살짝 들중지. 살짝 들중지. 살짝 들중지하면서... 2천 대!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사건의 지평선 위치가 말도 안 됐어요. 상대 다 막아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버스트. 근데 어떡합니까, 이제! 룰러, 룰러! 룰러가 때려요! 김겔 없어졌어요! 룰러가 때렸다! KT의 챔피언이 없어졌다! 다 없어졌습니다! 3명 없어졌어요! 프레이! 룰러가 앞으로 갔다! 그리고 또 사라졌다! 비너스! 아, 안 죽어요! 안 죽었죠! 이 얼마만에 버는 돈 마시냐, 지금! 내 돈, 내 돈, 내 돈! 내 안타깝습니다! 힘이... 그냥 밀고 들어가죠? 포탑도 바로 깨거든요? 그래서 눈꽃에 돌파! 내 뒤를... 아아... 어떻게 되면 웨이브라도 좀... 예! 그리고 룰러가 때렸다! 그러면 죽거나 빠지거나... 아... 비비를 아무도... 터러가 이제 나오긴 하는데... 네! 아... 넥서 깨면... 넥... 깨졌죠! 체제! 천천히... 나갈게... 나가자, 나가자... 어...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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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한번 빠지고... 나 바로 탱 할게... 공 빼고 공 빼고... 끝 빠졌고... 하나 둘 셋 해서... 그냥 바로 탱 먹어도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이스! 야! 야! 장로 사십소! 야! 야! 아... 나 스웍생한테 바꿨죠? 아 넥서 깨끈... 이겨줬어! 아... 나 후추원 들어갔어.. 아... 안을은 rear! 안을 들어갔어!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 풀이한다 여기로... 어... 라임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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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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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계속 눈에 띄었거든요. 뭉쳐다니면서 시야 하나 더 지우고 상대가 또 안 깔고 거기 또 하나 더 지우고 이것도 가능해요. 아질의 상대로는 사거리 긴 챔피언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KT 입장에서도 만약에 상대가 막 공격적으로 달려들면 뭔가 이상한데 간다! 전멸 썼고 프레이 기준 그나마 스카너 노틸의 CC 연계가 정확하게 한쪽 타겟으로 잘 들어가진 않았어요. 스쿼어가 노틸러스 쪽 뜨긴 떴어요. 거리가 붙어져야죠. 붙어야죠. 벽걸이에 산다. 넘어가고 안 방해! 안 방해! 그래도 집에 가야 했으니까 상관이동을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의 손실은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거 스카너 기다리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그래도 죽진 않았고 죽진 않았고요! 죽진 않았고 진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저런 연기가! 그래서 연기를 잘하게 했는데 이거는 피넛이 하나도 스카너도 역공각을 보기는 힘들어요. 미니언도 많고요. 지금 사실 산 게 다행이에요. 맞아요. 궁 찍은 피넛! 불을 데려갈까! 이리 오너라! 아무나 잡아도 위협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꼬리만큼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이 맞았기 때문에 내려오면 밧줄로 땡! 이렇게 되면 순간이동이 다 오거든요.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멋지게 드리프트로 왔는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젠지 입장에서는 나이스죠? 락칸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요. 상대가 뭔가 배처하려고 하니까 스카넛 전면도 있고 깬툴키도 자리 바꾸기 이디리마건 이렇게 되면 벨코즈 이게 잘못하면 벨코즈 포격각 나오거든요. 벨코즈가 둥지 안으로 들어가서 벙커 안에서 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완전 벙커니까! 또 벙커고! 이 과정을 봐야 돼요. 정렬까지 뽑았으면 이거 사거리! 벨코즈가 여기 와 있는 게 굉장히 위하감 길이 위하감 들거든요. 위하감 들어요. 원래 이런 구도가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레넥톤 레넥톤 그래도 강한 타이밍에 같이 이렇게 됐는데요. 스맵이 와서 이거 지금 핫타임 레넥톤이 레넥톤이 진짜 라이프 도망가고 카르마도 와요. 되게 슬픈 게 카르마가 사실상 전투 참여 못 한 거거든요. 그리고 레넥톤은 괴물인 타이밍인데 룰러가 어떻게 아 3킬 다 먹었어요. 이번엔 알아서 큽니다. 뭐라도 하고 싶어. 이득 좀 보고 싶어. 이득 좀 보고 싶어. 나 룰러와 같이 있고 싶어! 이걸랑 있으면 썸! 플레이의 혼선에 대한 영웅 그래서! 아지르까지 와서 이번엔 다르다! 물러켈! 이쪽도 큐베!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 니가 왜 아래쪽에도 눌러나 붙어다니여! 물론 큐베도 약간 단단하긴 한데 최대한 중창으로! 드리블하면서 라이프 어디까지 라이프 달리고 있어요! 큐베 치달! 도입할 때! 한 3명을 제꼈죠! 네! 자! 당기고! 전환! 상황으로 전환! 스멜 빠르지! 네! 실패! 타워는 타워는 날아가구요! 클라이 궁혼콜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덕플레이를 한거네요. 네네톤이 아무리 쎄도 네네톤도 휘져야 센거지 이거! 네! 자! 붙었습니다! 방금은 승헌 효과에 잘 봤어요! 자! 이제는 달려듭니까? 그래서 전 몇 개 뚜껑까지 썼는데 어쨌든 대처는 했고 물론 그래도 자리잡고 있으면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 젠지가 하고 있는데 네! KT 한번! KT 한번! 어 일단은 떼주고 자! 눈꼽히가 많이 빠졌구요! 네! 아아아아아아악! 빠지는 못하기로 죽었어요! 저 위에 계속 대기하고 있고 언덕탱크에요! 저 좁은? 그런 플레이를 하라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또 때가 됐고 기너지 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전멸 쓰고 네! 이게 젠지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게요 압박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쪽 빼놓을 겁니다 압박 플레이 해집고! 이런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자! 눈꼽고 키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전멸도 있어요! 그런데! 땡겨지면 안 되고! 압박 플레이 네! 근데 자꾸 빠지면! 자꾸 빠지면! 자꾸 빠지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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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전면 빠졌어요 저 쪽에 또 쪽에 또 쪽에 속내에 배포트가 좀 숨어있잖아요 네! 그럼 KT가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도 상대는 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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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갈라! 결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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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한 대 더 어? 뒤에서 스맵이 드디어! 스맵이! 스맵이! 근데 빠지면! 자, 플레이 위치! 플라이 위치 못해! 플라이가 저기서 콕길! 긴 parlous 이 이름 Nope! 그리고 자아가 위에서 이미 덜 킬 지금도 벨코즈가 항상 언덕! 위쪽을 찾아 다니거든요 그렇죠 스카너가 피가 너무 지점! 비는 Analyt 게 ement Lo Nam trump 스카너 거의 철관이거든요 근데 때리다 보면 잡는데 문제는 지원군 네 동료들이 왜요 로 geri 오working 체력 맞고 Vietnamese is 시너 profoundly schöne 요새 intoH1 quiere 플라이 한 번 잡은 플라이드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그냥 근데 이전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룰러와요 룰러와요 끝나기 직전 파이쿠 궁 터진 거랑 비슷하고 잡았는데 그거 갖고 뭐 할래? 끝났어요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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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지 이렇게 완승을 거두고 9승 고지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드디어 다시 선둑 진입 최선두꺼 싸움에 나서는 젠지 지금은 그 계절 가을입니다 넷속 깨면서 최선두꺼 한 명 미드 하고 나머지 네 명 있죠 아니 네 명이 미드하고 여긴 여기 여기 다 맞어 맞어 나 맞어 맞어 나 전선이 죽어 아 이거 그냥 젠장 죽어 사줄게 아 렌핵으로 볼게 렌핵 땡겨올게 렌핵 노플이야 이즈 탈어 이즈 텔 이즈 탈 렌핵 잡았고 싸이 듣고, 싸이 공 들고 있고 싸이 놈 수 들어iels 나 죽게 이즈 이쪽 렛퍼주 잡았고 이쪽 맞어 이쪽 맞어 이즈 압비전 싸이 노플이야 싸이 노플 내가 이제 잡으러 갈게요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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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잡았어 잡았어 가이즈 또 마지막 장 오케이 그래 잘했다 저 마지막 장면 또 왜 하필 스카너냐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진짜 뭐 20톤 트럭에 정말 비견되는 티도 안 나잖아요 때려도 한 20%인가 체력이 빠졌나 자야가 딜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딜량이 높은 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는데요 벨코즈 딜량들 장난 아니었네요 그렇죠